어서오옹 어서오옹 오늘은 과일도 네네띠는 먹어볼거에요 팔도 비빔면 계란 짠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부터 하나 먹고 음 이게 이 팔도 비빔면 기존 팔도 비빔면 보다 다섯배 맵다고 하더라구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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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비빔면하고 삼겹살 조합은 거의 미쳤어요 삼겹살이 없으면 실망적이류 이 정도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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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뜻인지 530칼로리 530칼로리 목다보니까 조금 매운데요 원래 팔도비비빔먹을때 이러면서 먹진 않았거든요 근데 먹다보니까 하게돼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두개 끓였는데 벌써 다먹어가 매운데? 매워 왜 이렇게 안 매운데 맵지? 분명히 먹을 때 안 매운데 이게 맵지? 후 이상한 라면이네 이상한 라면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자꾸 불어먹어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오이 ? 아...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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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매운게 두껍다. 고기고기 고기는 맛있어 고기는 고기를 마늘 고기를 고기 고기 매워요 이게 안 매운줄 알았는데 한 입 먹을 때는 별로 안 매워요 근데 한 딱 맛있게 매운 정도 근데 다 먹으면 맵긴 매운 정도입니다 맛있게 맵네요 그러면요 너무 맛있고 미친놈이 너무 맛있었는데요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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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